70년 동안 대명동에서 여기까지 온 지가 아마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그때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실을 주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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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합장서면은 우리가 또 힘이 들면은 우리 예수님에게 도와서 일으켜주시고 길을 이루시키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안창덕 원로장노님 이제 우리 교회에 4대 가족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. 4대 가족 다 놓으셔서 우리 특성으로 하늘맛비 영광을 드리겠습니다. 5대 가족 다 놓으셔서 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. 5대 가족 다 놓으셔서 우리 교회 다니고 있죠. 5대 가족 다 놓으셔서 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. 6대 가족 다 놓으셔서 우리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. 물뿌듯이 불어시니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을 빌게 주의 손을 굽게 잡고 산속하며 가리라 주의 손을 굽게 잡고 산속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달로 달로 다가와 운거운 짐 즐겁게 맡겨 벗을 밟고 멀잔네 나를 위해 잃어냅시다 고향집에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